자막 같습니다. 헤어스타 hit 시원하게 써서 아유 진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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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지? 뭐지?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. 토리야. 왜 그런 걸 그랬어? 왜 그런 걸 그랬어? 아 진짜. 졸귀탱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 웃겨.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. 밖에 비 온다. 비 소리야. 비가 많이 오네. 왜 그런 걸 그랬어? 왜 그런 걸 어렸을까? 아니. 왜 그런 걸 하냐고. 왜 그런 걸 보고 싶을까? 나 안 먹겠다 돌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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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러운 날씨가 너무 웃겨 꼬도가 너무 웃음 집사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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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님을 조절해 호연이 많이 빠진 말씀 집사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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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님 집사님의 집사님의 집사님 집사님의 집사님의 집사님 시원한 소녀 그리고 지구 시원한 소녀 자식이 심심해? 평평해? 아니 나만 알아야지 말라 아이 진짜 아~~~ 단계가 누구만 아, 이리잖아 왜 이리 났어?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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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아이스크림을 만들고, 여러분이 잘 어울려는 모습이 지나봤어. 잘 어울린다. 다음번에는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려,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귀찮은 편안을 잘 어울린다. 이번엔 그래도 잘 어울린다.